안녕하세요. 삐삐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삐삐로디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정중앙, 강원도 양구로 가볼텐데요. 국토정중앙에 위치한 국토정중앙참문대에서 일식과 은하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2020년 6월 21일 국토정중앙참문대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일식의 전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일식을 보러 온 국토정중앙참문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직원에게 요청만 하면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태양관측필름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국토정중앙참문대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요. 성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우주의 쇼, 일식을 만나볼까요? 국토정중앙참ror ajudar 외국어 일식을 보다가 갑자기 텐트를 치는 이유는 이곳 국토정중앙천문대에서 캠핑도 즐기고 새벽까지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양구로 사랑하는 사람과 은하수가 반짝이는 양구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강원도 양구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강원도 양구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강원도 양구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강원도 양구의 여름밤을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